저 나무에 구불구불한 뱀이 있어 이쪽으로 와, 이쪽 어? 이소린? 꼬마 친구들! 저쪽 나무에 뱀이 있어 오늘은 꼭 그쪽에서만 놀도록 해 알았지? 숲에 오니까 나무가 되게 많지, 그치? 나무 많아 볼까? 이렇게 위도 보고 와, 진짜 많다, 그치? 햇빛도 있어 어, 맞아 여기 있어 이렇게 나무 많은데 마음에 드는 나무 한번 찾아볼까? 네 하나씩 한번 찾아보자 저거 어디? 난 저거 어디? 그 나무 옆으로 한번 가볼까? 우리 친구들 어디로 갈까? 어디로 갈까? 어디로 가야 돼 다 비슷해 여러분 다 비슷해 오늘은 친구들이 나무 흉내내고 노는구나 또 누나? 또 누나? 어? 어? 그러네 저걸 봐봐 어? 이 나무는 어떻게 흉내낼까? 나무 모양이 없대요? 그래, 구불구불 어? 아까 그 뱀도 구불구불? 그럼 혹시? 구불구불한 뱀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나뭇가지였네 구불구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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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가 뱀처럼 구불구불에 착각했네 친구들 이제 안심해 안심해도 된다 자 우리 친구들 아까 맘에 드는 나무도 많이 찾아보고 또 다른 나무들도 많이 관찰해봤잖아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있었어? 반듯하게 차를 타고 자랐나요? 차를 타다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쭉 가다가 또 이렇게 가고 나무는 왜 구불구불하게 자라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볼까? 아 좋아요 지금 여기 선생님께 끈을 묶어놨죠?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도 지금부터 햇볕이 될 거야 선생님이 햇볕이 되고 우리 친구들은 나뭇가지가 될 거예요 나뭇가지가 햇볕을 따라서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볼 거야 알겠지? 자 선생님 보이지? 자 선생님 태양이야 선생님 찾을 다 와야 돼 자 여기 선생님 햇볕이 잘 비치고 있어요 오우 잘하고 있다 우와 우와 선생님 여기 있다 아하하하 이야 잘했어 그렇지 오우 잘 온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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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쪽으로 잘 오고 있어 어이 나무가 있어서 앞으로 가기 힘들구나 여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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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그래 잘 왔어요 자 우리가 왔던 길을 한번 쭉 볼까 여기 쭉 밑에를 봐봐 어떻게 돼 있는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보라색이랑 빨간색이 섞여서 저기서 만났네 그치 오 어 줄이 구불구불해졌어 구불구불해졌어 줄이 구불구불해졌어 줄이 구불구불해졌어 줄이 구불구불해졌어 줄이 구불구불해졌어 줄이 구불구불해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